안녕하세요 거래대금 상회에서 위즈코프를 발견합니다 9시 9분인데요 역시 이번에도 9시 9분에 상승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9시 8분에 위즈코프와 같은 종목을 매수하면 좋겠지만 여러 후보들 중에 어떤 종목이 9시 9분에 상승할지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양봉이 나온 걸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양봉이 나온 뒤 이어서 진입하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수익은 작죠 순식간에 vi에 진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춤하는 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시가총액을 확인하고 일봉도 확인합니다 일봉산 캔들이 122선 위로 올라와서 저항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vi에 빠르게 진입해야 다른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전에 물량을 쓸어갈 수 있는데요 vi에 느리게 진입하는 건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히 살 시간을 주는 겁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충분히 살 시간을 준다? 내가 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다른 투자자들이 사기 전에 내가 전부 쓸어 담아야겠죠 3720원에 2만주 벽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시장가로 물량을 쓸어 담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매수합니다 1분 봉산 상승 조정 상승 패턴을 기대했는데요 vi까지 빠르게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3740원 매도 벽에 막혀서 느릿느릿 물량을 잡아먹습니다 이건 못 들리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곧장 시장가 매도 물량이 출해되고 저도 뒤따라서 곧장 매도합니다 위즈코프는 왜 올랐을까? 국제 유가 하락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위즈코프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IT 사업의 매출 비중이 축소되고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을 통해 주요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지 매출 구성을 보겠습니다 기준일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니까 반기보고서입니다 사업 부문은 크게 IT 부문과 휴게소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시스템 통합 SI 부문의 매출은 전체의 0.2%밖에 안됩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작습니다 시스템 통합 SI는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적이 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게 중소 SI 업체와 일감을 나누라고 압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제 하면 바로 수혜주로 떠오르는 게 중소 SI 업체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위즈코프의 시스템 통합 SI 매출은 사라져서 없어진 수준이 되었습니다 매출액은 단위가 천원이니까 2,8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매출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바로 휴게소 부문입니다 휴게소가 19%이고 주유소가 무려 6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즈코프는 주유소 기업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매출액은 110억원입니다 반기 매출액이 110억원이니까 1년 매출액은 단순 곱하기 2를 해서 200억원대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주유소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도 비례해서 가격을 올리고 유가가 내리면 주유소도 비례해서 가격을 내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가가 오를 때 주유소도 함께 가격을 올리지만 유가가 내릴 때는 가격을 잘 안 내립니다 그 사이에 마진이 커지죠? 2020년 4월 4일 기사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는 60% 폭락했는데 주유소 가격은 8%만 내렸죠 국제유가가 폭락한 60%만큼 주유소 가격도 60% 내려야 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유가에 맞춰 주유소 가격을 올릴 땐 빠르게 올리는데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죠 하지만 주유소도 사정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름값 60%가 세금이라 하락폭이 제한된다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주유소 입장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서도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유가에 맞춰서 만약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노선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왜 유가와 주유소 가격에는 시차가 존재하느냐 주유소는 저장탱크에 약 보름 분의 기름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보름이면 한 달에 두 번이죠 그래서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한 달에 두 번 정도 휘발유 등을 도매로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가는 내리더라도 주유소 저장탱크에 들어있는 석유는 한 달 전에 매입한 석유라는 것이죠 유가가 내리기 전에 매입한 석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유가가 내렸다고 주유소 가격을 같이 내리면 주유소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의 시차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죠 기름을 구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 손실이 나는 구조라 주유소들은 가격 인하를 밀었다가 재고를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가가 내렸는데 주유소는 왜 가격을 안 내리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가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현재 시간 오후 2시 41분인데요 위즈코프의 주가는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군가 시장가로 호가를 밀어버릴 정도로 물량을 던진 걸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입니다 둘 다 순식간에 VI에 걸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개파락해서 다시 반등하고 다시 밀고 반복 중이죠 이런 사나운 움직임을 보고 위즈코프는 영원히 매매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시장가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호가 창을 보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호가를 쫙 밀어버리는 매도세가 출현합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보기만 해도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공시를 봐도 뉴스를 봐도 다른 악재가 없는 걸로 보아 아마도 위즈코프는 윤석열 테마주로 엮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즈코프의 정승환 대표이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관련주로 지목되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즈코프는 9월 24일에 공시가 나오는데요 보고자는 아까 본 정승환 대표이사입니다 특별관계자가 장래 매도하여 보유 주식수와 보유 비율 모두 감소했습니다 특별관계자는 SH 에셋인데요 7월 14일부터 지속적으로 장래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고 나도 아직 400만주를 들고 있죠 7월 초에 440만주였는데 다 팔고 나니 400만주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40만주 판 겁니다 2021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SH 에셋은 지분율 10%를 들고 있었는데요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SH 에셋은 지분율이 8.5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7월에도 장래 매도 했으니까 2021년 9월 30일 분기보고서에서도 지분율이 줄어들었을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SH 에셋은 지속적으로 위즈코프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왜 팔았을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위즈코프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000원대의 주식이 5000원까지 상승했죠 5배 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물량을 팔았던 걸로 보입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8월 17일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공시도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환사체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제1회차 전환사체에서 발생한 손실인데요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입니다 얼마인가 미 전환된 34억 원에 대한 손실입니다 위즈코프는 2020년 7월 21일에 전환사체권 발행 결정 공시를 냅니다 20일에 냈지만 3회차라고 잘못 표기하여 1회차로 정정해서 7월 21일에 다시 나온 겁니다 사체의 권면 총액은 34억 원입니다 사체의 이유를 보면 표면이자율도 2% 만기이자율도 2%입니다 3호로 발행했고요 대상자는 주식회사 맥커스와 저스틴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입니다 이 작년에 발행된 전환사체 34억 원은 올해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미상환 전환사체 발행 현황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기일도 굉장히 깁니다 2025년 7월 22일이죠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이 2%니까 이자를 받으면서 기다리다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아마도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예상됩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주식으로 바꾸지 않을 거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즈코프는 한 번 더 급락하고 엄청난 갭 상승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